해소정맥 한반도 13정맥의 하나로 한반도의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의 경계를 이루며 이 산줄기의 화개산에서 남쪽으로 개성 송악산에 이르는 임진북래성남정맥이 가지쳐 두 정맥 사이에는 예성강의 북부유역과 남부유역이 형성된다. 백두대간의 두류산에서 갈라지는 이 산줄기는 가사산, 고달산, 화개산, 덕업산, 미늘령, 대각산, 언진산, 천자산, 양파령, 오봉산, 황룡산, 멸악산, 운봉산, 문달산, 달마산, 극락산, 불타산, 장산고조로 이어진다. 구성,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,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성,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